안녕하세요. 사진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어떤 간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외국으로 되었을 때 그걸 촬영해서 그것을 번역한다던가 자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갤러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 제가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 속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추출하는 방법 이 글자를 그대로 고스란히 뽑아내 가지고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을 지금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진에도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복잡한 사진 속에 있는 이런 글자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스톡으로 갑니다. 플레이스톡으로 가서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아주 유익한 정말로 저도 사용하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앱을 하나 설치하겠어요. 이 렌즈라고 있죠. 렌즈. 렌즈라고 칩니다. 렌즈라고 이렇게 치면요. 여기에서 구글 렌즈라고 나오죠. 구글 렌즈. 구글 렌즈를 설치합니다. 참 대단한 앱이 되군요. 구글 렌즈를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설치라는 글자가 뜰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가 이와 같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렌즈를 사용법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렌즈를 렌즈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보시면은 이 사진의 글자가 있죠. 이런 사진 속에 글자가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제가 하나 툭 터치했습니다. 여기 현재 보시면은 이 사진 속에 이렇게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여기 텍스트도 있죠.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은 여기 번역도 있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전체 이미지에서 발견된 텍스트라고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거 듣기도 있어요. 이 듣기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듣기를 터치하면은 여기 아래쪽에는 듣기를 먼저 터치해 보면은 이 글자를 읽어 줘요. 이 글자를 읽어 줘요.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읽어 줍니다. 자, 듣기 터치할게요.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 글자를 읽어 줍니다. 참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전체 선택했죠. 전체 선택을 딱 하면요. 이 화면에서 이 글자 전체를 다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보세요. 텍스트도 복사했죠. 그리고 컴퓨터로 복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텍스트 복사 이것을 터치하면은 크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이 같이. 크립보드에 복사가 되어서 이것을 카톡이라든가 뭐 메모장이라든가 거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길게 눌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붙여넣기 하게 해 보겠어요. 그리고 이 영어를 아니 영어가 아니고 여기 한글을 우리는 흔히 왜 사느냐고 이렇게 걸어 있죠. 이것을 번역도 가능합니다. 번역 터치해 볼게요. 번역을 터치하면은 저 위에 저는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설정해 놨어요. 뭐 영어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영어라는 글자 있죠. 이걸 터치해가 다른 것으로 하기도 합니다. 영어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언어가 나와요. 이 같이. 세 개 각국어로 나옵니다. 각국어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저는 영어를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한국어를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 보세요. 영어로 이 사진 속에 아까 거기에 있는 한글이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 속에 글자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 듣기 있죠. 듣기 이걸 터치하고 보세요. 터치하면은 영어를 읽어주겠죠. We often ask why we live the meaning of life. But life has no special meaning. Life isn't meant to be lived. It's just lived.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덕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해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전체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영어를 또 이렇게 같이 텍스트 복사했죠. 여기서 텍스트 복사를 터치해서 영어를 클립보드에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 구글 렌즈는 여기 있죠. 구글 렌즈는 이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제 쇼핑 장소 음식점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참 좋은 앱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복사한 거 있죠. 그것을 카톡으로 가서 한번 실행해 보겠어요. 카톡으로 카톡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치한 것을 길게 밑에서 길게 눌러서 클립보드 있죠. 이걸 터치했습니다. 상단에 왼쪽에 we often ask why we live에가 영어로 아까 번역한 것이 있고 가운데 보세요. 우리는 왜 흔히 사느냐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쓸었죠. 여기에서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툭툭하면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걸 보내게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렌즈 구글 렌즈를 사용해서 여행을 갔을 때에도 간판이나 그런 것을 무슨 뜻인지 이제 자국으로 써 놨을 때 폴란드 갔을 때는 폴란드 언어로 이렇게 글을 써 놨겠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으면은 사진으로 딱 촬영하는 겁니다. 촬영해서 렌즈에 딱 가져오면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고 무슨 뜻인지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렌즈. 사진 속의 글자를 추출하고 그것을 읽어주고 번역도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합니다. 꼭 한번 사용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구독!